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이사를 3번 했다는 뜻입니다. 교육에 있어 그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교육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 지대계로 생각하여 국가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도 교육의 도시로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전 광역시, 청주시를 비롯한 진주시, 공주시 등 교육이 도시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도시들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중심지입니다. 교육 분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입니다. 서울은 2019년 전세계 도시 중 가장 좋은 교육도시 10위에 선정될 만큼 전세계 도시 중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도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 아니면 도시의 성장을 위해 교육이 도시 발전의 근간이 된 도시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는 예로부터 깨끗하고 수준 높은 교육의 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청주시를 교육의 도시로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오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이 청주시에 위치해 있었고 전국 단위의 수준 높은 교육기관을 청주시에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시대의 교육을 이어받아 공민왕이 청주에서 수개월씩 머물면서 전국 단위 과거시험을 실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전국에서 가장 이름난 향교는 청주향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원 향학은 율곡이이가 청주 목사로 재직시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조선 후기 양반의 주류였던 기후학파의 중심지가 청주시였습니다. 기후학파의 수장인 송시열이 당시 청주 목에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학생과 교육 종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대학의 수만 13곳으로 인구 대비 교육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청주시는 단순히 학교와 학생 수가 많아서 교육의 도시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라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도시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진주시도 교육에 관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진주시는 고려 성종 6년인 987년 아주 빠른 시기에 향교가 창건되었습니다. 수도인 개경의 국자감에서는 경학, 의학박사를 파견할 정도로 진주시를 교육의 중심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주시의 교육환경 때문에 조선 초기의 하룡과 정의화와 같은 인물들이 진주시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조선 초에는 나라의 인물 반이 영남에 있고 영남 인물의 반은 진주에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남명 조식 선생의 가르침으로 강우 유맥이 형성돼 수많은 서재와 서언이 생겨나 진주시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문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주시는 많은 교육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진주시민의 약 3분의 1이 학생일 정도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진주시에서 예비고사 및 학력고사 고득점자가 전국 최고 비율로 나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06년 한 일간지가 우리나라 엘리트 3만 2천여 명의 고향을 분석한 대한민국 엘리트 배출도시에서 진주가 230명으로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주시도 앞서 소개한 도시들처럼 교육도시라 부르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학교가 많다거나 교육 인구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주시도 선사시대 이후부터 백제시대까지 문화창조와 전파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이후부터 개화기에 들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사적인 변천과정이 공주시를 충청남도 교육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공주시에서는 우수한 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이 일찍부터 설립되어 수많은 교육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교육도시로서 지역적 명성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2년 공주도립사범학교를 거쳐 1938년 4월 1일 공주여자사범학교와 1948년 7월 31일 충청남도도립공주사범대학이 개교함으로써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주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주에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다시 전국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각 학교에서 우수한 교사로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유능한 교사가 되려면 공주로 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진 학교, 성적이 월등한 학교,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22년 설립된 공주고등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오랫동안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까지 진학해올 만큼 우수한 학교였습니다. 1955년 설립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공주사대부구라는 약층으로 불릴 만큼 그 우수성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도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산시는 신라시대 교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인 원효대사의 고향입니다. 그의 아들인 설총 역시 경상지역의 사람입니다. 고려시대 경산향교는 1390년에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경산지역에 향교가 건립되었는데, 이는 경산지역이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산시는 현재 경상북도의 시군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가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아 대구광역시의 많은 대학교가 경산시로 옮겨오거나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경산시가 교육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68년 6월 영남대학교가 경산시로 이전해온 것입니다. 영남대학교의 이전은 경상지역이 상하탑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천안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1970년대부터 대학 캠퍼스의 적합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14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대학도시입니다. 독립운동가와 교육운동가가 세운 대학, 국가정책과 국가주도로 운영되는 대학, 종교로 바탕으로 세워진 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65만의 도시에 대학생 약 8만 명이 재학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법정동에 가장 많은 대학이 자리한 지역이 바로 천안시의 안서동입니다. 안서동에는 백석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가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에도 교육의 도시로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 인구 28만의 춘천시입니다. 춘천시도 도시 규모에 비해 대학교가 많아 교육도시로 이름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를 비롯한 7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유지한 비평순화 시절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과 대구 광역시 수성구 학군에 버금갈 만큼 교육열이 높은 도시였으며 전국 수위를 자랑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는 183명의 박사를 배출한 박사마을도 있습니다. 4천 명가량 사는 마을에서 교장급 이상의 교육자가 120명, 5급 이상의 공직자는 100명 넘게 배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도시는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시라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연구학원도시라고 불리며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유성구는 대한민국에서 박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교가 많은 도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한팟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 국립대학교와 9개의 4년제 대학교, 4개의 전문대학에 있습니다. 그 중 충남대학교는 종합국립대학으로서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사범대학을 두루 포괄하며 정원이나 규모 면에서 충성권에서 가장 크며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가장 높습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교육도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교육이 도시 발전에 근간이 된 도시들이 교육, 연구의 중심지로 활기를 띄고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